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피습 사건 관련한 수사 결과 발표한 내용들 오늘 관련해서 손정혜 변호사 모시고 이야기 좀 더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변호사님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조금 전에 저희가 김영민 기자 현장 이야기 좀 함께 들으면서 좀 들었는데 범행 동기에 대해서 지금 수사를 한 결과 주관적인 정치적 신념이 이렇게 범행으로 이어졌다라고 분석을 했습니다. 그 근거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먼저 해볼까요? 경찰에서는 68명이 대규모 수사본부를 꾸려서 다각도로 수사를 했고요. 오늘 그 수사 결과를 발표한 것입니다. 부산경찰청은 피습 사건, 정치적 테러 행위에 대한 범행 동기와 관련해서 주관적인 정치 신념이 극단적인 범행으로 이어졌다라고 설명을 하면서 정치적인 이유가 가장 컸다라고 발표를 한 것인데요. 이재명 대표가 대통령을 대는 것을 막기 위해서 그리고 특정 세력이 어떻게 보면 다수의 의석을 차지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 정치적인 어떤 세력에 대한 비판적인 입장을 견제하기 위해서 이런 범행을 했다. 이렇게 이제 파악을 한 것이고요. 그 근거로는 디지털 포렌식도 했고 40명이 넘는 사람들에 대한 참고인 진술도 했을 뿐만 아니라 또 남기는 글도 참고가 됐었고요. 그리고 아울러서 프로파일러들이 다수 인재 진술을 듣고 진술 분석한 결과 이 사건의 범행 동기는 정치 신념에 의한 극단적인 범행이다라는 게 최종 결론입니다. 남기는 글이라고 말씀해 주신 것이 그 8장의 변명문이라고 했던 그 내용인가요? 어떤 것들이 좀 포함되어 있다고 봐요? 본인이 소지했고 그리고 남에게도 이것을 언론사나 지인들, 가족들에게 전송해달라고 부탁했다는 글로 알려지고 있고요. 8쪽이라고 말이 되어 있는데 대부분은 지난 정부의 어떤 부동산 정책이나 경제 정책에 대한 비판적인 내용이라든가 이재명 대표에 대한 비판적인 내용. 그리고 본인의 범행은 역사적인 사명을 갖고 했다라는 어떻게 보면 일관되게 일방적으로 자신의 범죄를 합리화하고 이 목적이 정당하다라는 것을 피력하기 위한 내용들이 기재되어 있다는 것이고요. 다만 경찰에서는 원문 그대로 8쪽을 모두 공개하진 않았습니다. 이것을 분석한 결과를 발표한 것이고요. 일단은 이런 남기는 글뿐만 아니라 지금도 이제 구속된 상황에서도 글을 적고 있다고 합니다. 아마 외부에 본인의 어떤 범죄의 동기가 합리성을 가진다, 정당성을 가진다 이렇게 이제 어떻게 보면 이해하기 어려운 주장을 남기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때 사건이 일어났을 때로 돌아가 보면 사실 이 피의자가 머리띠도 하고 있었고 굉장히 팬으로 보이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접근이 가능했다라고 전해줬었잖아요. 그렇게 좀 범행을 준비하는 과정에 대해서도 수사 결과를 발표했죠. 네, 이 피의자 김모 씨가 굉장히 철저하고 오랜 기간 준비했다라는 것을 이제 수사기관에서 발표를 했는데요. 지난해 4월에 흉기를 이미 구입을 했다라는 것이고 지난해 6월경부터는 이 이재명 당대표의 동선을 추적해서 따라다녔고 최소 5차례 따라다녔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정도이고요. 또 따라다니는 정도가 아니라 그 전에 미리 그 장소에 가서 사전 답사까지 했다라는 걸로 봐서는 굉장히 오랫동안 치밀하게 준비했고 머리띠뿐만 아니라 이 지지자인 것을 가장하기 위해서 플랜카드까지 이제 제작을 해서 만들었다는 것이고요. 알려진 바와 같이 흉기도 일부는 이제 개조를 해서 범행에 용이하도록 이제 만들었다는 점에서는 철저하게 오랜 기간 어떻게 보면 범행을 꼭 해야겠다라는 결의를 가지고 계획 범죄를 실행했다라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 네. 작년 4월에 흉기를 구입했으면 한 9개월 정도 된 거잖아요. 그럼 이런 부분이 수사나 추후에 형량 같은 거에도 영향을 미치게 됩니까? 굉장히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사실 하나하나의 행위가 살인 예비죄로 다스릴 수 있는 것이고 특히 이제 범행을 계획적으로 했다라는 것은 반성하거나 오히려 어떻게 보면 본인의 어떤 범행에 대해서 스스로 중지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포기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했다라는 점에 있어서는 불법성이 굉장히 크다. 그리고 반성의 여지라든가 어떻게 제방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평가될 요소가 있기 때문에 양형 기준에서도 계획적인 범죄는 훨씬 더 가중처벌하게 되어 있습니다. 조력자나 공범이 있을까? 이 부분도 상당히 많은 이야기가 있었는데 어떻게 발표했습니까? 오늘? 일단 추가적인 공동 정범은 없다. 그리고 한 명의 공범이 있는데 그 공범은 이제 방조의 형식, 도와주는 형식으로 한 70대 남성이 전부이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배우 세력도 없다. 이렇게 발표하고 있습니다. 이 증거분의 분석 결과 70대 남성 같은 경우는 피의자가 이런 행동을 할 것을 알았다라는 객관적인 증거가 있다는 게 경찰의 설명이고요. 범행 이후에 남기는 글, 메모를 지인이나 언론사 등에 전달해 줄 것을 약속했다라는 게 이 사람이 혐의점이고 일단은 피의자는 단독 범행이라고 주장하고 있고 대규모로 지금 창고인 조사라든가 디지털 포렌식을 했지만 다른 세력이나 다른 사람이 개입된 바는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그 70대 남성 미리 알았다고 하는 거는 석방사실됐잖아, 이 사람이. 그럼 처벌은 안 되는 겁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이 이제 석방된 주요한 원인은 살인 행위에 직접적으로 도운 것이 아니라 그 이후에 남기는 글을 다른 사람에게 전달하기로 약속함으로 인해서 범행 결의를 더 강화시켰다라는 점에서는 어떻게 보면 가담 정도가 경미하고 피해가 경미하고 고령이고 그리고 증거도 충분해서 도망갈 염려나 증거임의 가능성이 적다라고 평가가 됐기 때문에 이제 석방이 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다만 석방됐다고 하더라도 무죄이거나 굉장히 경미한 범죄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살인 행각에 대한 방조범이기 때문에 또 나중에 1심 선고 때는 또 엄중한 꾸준과 양형이 이루어질 수 있는 사건입니다. 이 표의자 구속 송치되면서 어떤 말을 했나 봤더니 국민들에게 걱정을 끼쳐서 미안하다라는 말을 남겼습니다. 하지만 다른 태도들을 봤을 때는 완전히 반성한다고 보기 어려운 태도들도 좀 있었다고요? 일단은 확신범이라는 일각의 분석을 뒷받침하는 태도입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것처럼 국민들에게 죄송하다라고 이야기하고 본인이 직접적인 공격 행위를 한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사과를 한다거나 용서를 한다는 메시지가 전부 없습니다. 그리고 이런 남기는 글에 대해서 기자들에게 직접 확인하라고 하는 것은 반성하는 태도라기보다는 내가 한 범행에 대한 목적의 정당성과 합리성이 여전히 유지가 되니 나는 대의를 위해서 이런 어떻게 보면 희생적인 행동을 했다라는 잘못된 착각과 망성에 빠져서 본인의 잘못을 되짚어보지 못하는 거죠. 여전히 본인은 해야 할 일을 했다. 역사적인 사명을 가지고 마땅히 할 일을 했기 때문에 당당하다까지는 아니지만 그렇게 이재명 대표에게 미안하지 않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으로 보여서요. 재판부에서는 이런 태도를 반성 없는 태도라고 이야기할 수 있고 재범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요소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재판부에서 그렇게 이해하게 되면 나중에 처벌에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됩니까? 재판부에 가서는 철저하게 반성하는 태도를 또 보일지는 모르겠으나 이런 학신범이나 이렇게 내가 어떤 잘못된 신념을 가지고 특히 혐오 범죄를 야기하는 사람은 내가 무엇을 잘못했냐 내가 역사적으로 굉장히 옳은 일을 한 것이다. 이렇게 합리하기 때문에 재판부로서는 도저히 반성하고 있다라고 어떻게 보면 감경해주기 어려운 태도로 익힐 수 있기 때문에요. 이 사람이 뭐 재판 과정에서 또는 여러 과정에서 반성을 진지하게 할 수도 있지만 현재로서는 본인 행동의 어떤 합리성을 더 알리는 게 중요하지 피해자에 대한 송구한 마음은 없는 것 같습니다. 습격프의 의자 김모 씨. 우리가 아주 김모 씨라고 말하는 것. 결과적으로 신상공개정보위원회 어제 열렸을 때 신상 비공개로 결정이 났습니다. 그 배경에 대해서 시청자분들 궁금해하실 것 같습니다. 네. 일부 저도 마찬가지고 법조인들은 신상공개에 결정될 것이다. 왜냐하면 살인미수죄도 특정 강력범죄에 공개할 수 있는 범죄이고 또 중대한 피해이고 우리 민주주의 사회에 있어서는 안 되는 사회의 경각심을 가지는 공공의 이익이 훨씬 앞서는 사건이기 때문에 공개할 것으로 예상을 했는데 일단 신상공개위원회 참석자 3분의 2 이상이 찬성을 하지 못해서 비공개 결정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여러 가지 내부에서 토론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데 일단 설례가 없다라는 점이 조금 고민을 했을 것 같고요. 살인죄는 대체적으로 신상공개 결정이 좀 신속하게 났는데 살인미수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좀 고민이 있었을 수 있고 특히 이 범죄자인 피의자가 본인의 신원을 공개하는 걸 마치 자기가 가시하거나 조금 본인의 어떤 이런 행동을 좀 널리 알려지는 것을 원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점도 참작했을 가능성이 있지만 왜 어떤 이유로 비공개를 했는지 이유는 이제 원칙적으로 공개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요. 결론적으로는 비공개 결정이 됐다라는 점이고요. 일단은 일부 보도를 통해서 어느 정도 신원들이 공개된 마당에 이것을 개인정보보호보다 국민의 알 권리보다 개인정보를 보호할 필요성이 있다. 이 점은 사실은 조금 어떻게 보면 반대 의견도 있을 수는 있는데요. 그래도 위원회의 결정을 존중해야 되니까요. 일단 비공개 결정이 났습니다. 경찰은 송치 이후에도 검찰과 긴밀히 협력해서 진상규명을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입장을 밝혔습니다. 추후로 들여다볼 부분 어떤 부분들이 있겠습니까? 경찰이 신속하게 대규모 수사팀을 꾸려서 다방면으로 수사했기 때문에 범행 동기나 공범 여부나 여재나 이런 것들은 특별히 변경될 가능성은 없는 것 같고요. 검찰이 기소해서 양형 단계에 있어서 이 사건은 감경되지 않고 예전에 박근혜 전 대통령 피습 사건 때는 특수상해죄인데도 10년형이 나왔었거든요. 그런 면에 있어서는 굉장히 중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공판 준비를 철저하게 해서 다시는 이런 정치인에 대한 테러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나아가서는 정치권에서도 이게 당리, 당략이 문제가 아니라 정치인에 대한 혐오나 어떤 불신이나 이런 것들을 조장하는 이런 행위는 우리 사회에서 있을 수는 없다. 한 목소리로 규탄하는 노력이 필요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해 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피습 사건에 대해서 경찰에 조금 전 수사 결과 발표했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오늘 손정혜 변호사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변호사님 고맙습니다. 변호사님 고맙습니다. 변호사님 고맙습니다. 변호사님 고맙습니다. 변호사님 고맙습니다. 변호사님 고맙습니다.